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오버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색깔 표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버젤을 이용해서요. 오버젤은 색깔이 8번 마이베이지라이트입니다. 마이베이지라이트를 이용해서 마이 리프롱을 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조금 섞어주세요. 그래서 얘를 조금 풀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큐티클 라인에다가 얘를 살짝 올려서 끌고 이제 내려가 볼 거예요. 신랑이 바닥을 좀 쓸었더니 공기청정기가 막 휘영휘영 제가 쓰는 공기청정기 너무 좋거든요.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꼭 물어봐주세요. 제 전화번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밖에서 사람이 한 명만 들어와도 빨간불이 막 켜지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조금 오늘도 난리 났어. 잠시만요. 좀 줄일게요. 소리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셀프 레벨링이 엄청 잘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샤이니지 핑크빛 나는 이 아이가 있어요. 얘를 위에 살짝 얹듯이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셀프 레벨링이 너무 혼자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고 조금 놔둬도 전혀 흐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철 거의 없이 되게 쉽게 이렇게 글리터를 올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올리고 큐어 할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 샤이니워 라이트의 배려의 빛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이 아이를 가지고 진짜 얇게 엄청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거의 쓸어내리듯이 샤이니워 라이트 모두 다 이렇게 접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거의 투명하게 엄청 잔잔한 펄이 되게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석을 대고 그리고 자석을 대고 그리고 자석을 대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팁들을 플라스틱을 한다는 걸 까먹고 있었네요. 자 저희는 편집 안 하는 거 아시죠? 이것까지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깜짝이야 다시 한 번 더 얇게 한 번 보시는 분들도 놀랬겠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 거의 뭔가 많이 숨어있는 느낌인데 실제로 봤을 땐 그렇지 않거든요. 자 펄을 많이 띄울게요. 자 이렇게 띄우면 훨씬 더 화려한 느낌이 들죠? 되게 은은하게 화려해서 실제로 보면 뭔가 안에 막 들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큐어하고요. 매직젤 이용해서 거기다가 매직젤 이용해서 매직젤 이용해서 살짝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닦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매직젤 이용해서 이제 아트를 한 번 간단하게 한 번 해볼게요. 롱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요. 근데 손님들은 은근히 엄청난 하트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별로 많이 과하게 하지 않은 그런 아트들을 사실상 엄청 좋아하죠. 이렇게 만들어두고 큐어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 골드오팔 이 아이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골드오팔 자 골드오팔 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면 찍었던데 또 찍어도 또 나오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옆에 조금씩 튀어나온 아이들은 콘트롤을 이용해서 밀어줄 수 있어요. 밀어서 이렇게 지우개처럼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게 은은한 뭔가 장식장 같은 느낌이죠. 여기다가 탑젤을 발라볼게요. 탑젤이 조금 thick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점도가 이렇게 좀 좋아야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그러고 이제 좀 단단하게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러고 이제 광이 당연히 당연히 볼륨이 있으니까 광이 좋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큐어를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그쵸? 그쵸?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색깔 되게 예뻐요. 짜잔! 엄청 깊이감 있는 은은한 아이죠? 색깔별로 오버젤로 하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샤이니워라이트랑 하셔서 금장 장식도 너무 잘 어울리고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제품 주문 가능하십니다. 카카오톡도 가능하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